네 반갑습니다. 도둑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시작하셨나요? 어제부터 저 소중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나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사전계약을 진행 중인 쌍용의 올해 최대의 기대작 토레스의 소식인데요. 현재 딜러들을 통한 사전예약 이벤트 문자 발송은 티저가 최초 공개되자마자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안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위의 기간 내 토레스 모바일 사전예약 고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다만 혜택을 보아하니 쌍용찬의 사전예약 이벤트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대리점 개별 이벤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토레스의 사전계약일은 대략 6월 13일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보통 사전계약일로부터 보름 이후면 출시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6월 말 또는 7월 초가 출시일이 될 듯 하죠. 또한 토레스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증거로 이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토레스의 광고 촬영 사진이 공유가 된 것인데요. 현재는 쌍용자동차의 요청으로 토레스 카페들의 사진은 삭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출된 토레스의 모습을 보면 작년에 공개되었던 렌더링 스케치와 거의 똑같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최초로 공개된 토레스의 티저 영상과 함께 공개된 정면의 티저 이미지를 봐도 거의 흡사해 보이죠. 전면에 심장박동을 형상화한 LED 주간주행 등의 모습과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수직형 세븐슬롯이 떠오르는 그릴의 모습까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토레스의 티저 이미지에서도 그랜드 체로키의 슬롯처럼 7개가 존재하는데요. 토레스의 세븐슬롯인가요? 그러다 보니 느낌이 많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티저 이미지에서는 루프파, 루프 램프와 올터레인, 타이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레스의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프레임바디가 아닌 모노코크바디로 온오프로드 겸용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파워트레인은 기존 코란드와 동일한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미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1윤과 4윤 선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연일 고공행진으로 휘발유 가격과 역전현상까지 나타난 경위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은 출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젠 SUV에서조차 외면받는 디젤 엔진이 되었네요. 광고 촬영 중인 토레스의 실 차량의 측면 사진을 봐도 예상했던 대로 확실히 준중형 SUV인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는 커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급인 소렌토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육아 안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렌토의 전장이 4810mm이니 대략 4780에서 4800mm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행 산타페 정도의 크기는 되겠네요. 이 정도면 현재까지 중형 SUV인 소렌토 산타페 QM6의 3파전에서 토레스의 가세가 상당한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사진에서도 느껴지지만 최초 공개되었던 렌더링 스케치에서의 모습에서는 과격한 오버헨다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너무 온순한 모습에 오버헨다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니 그 이후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도 다른 곳과는 달리 온순한 양처럼 변해버린 오버헨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C필러를 보면 완벽한 투톤 느낌으로 나뉘어져 있죠. 마치 이번에 출시된 1호 풀체인지의 C필러가 연상되기도 할 정도로 거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티저 이미지에서도 C필러 전체를 덮으면서 2열 윈도우와 완벽하게 분리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 부분은 만약 3열이 있다 셈치면 3열 탑승객의 외부 시야를 완벽하게 가린 것과도 다름없는 위치이죠. 다시 말해 토레스는 6, 7인승은 고려하지 않고 5인승만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쟁 차정이 될 산타페와 소렌토의 7인승이 존재하기에 이 점은 상당한 핸디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향후에라도 7인승을 내놓기 위해서는 저 C필러가 걸림돌이 될 것 같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것은 이후라도 7인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 더욱더 아쉽게 다가오네요. 아차, 넥스턴 스포츠와 스포츠 칸처럼 토레스 롱바디 모델을 내놓으면 가능은 하겠죠. 여담이고요. 아직 토레스의 출시도 전이기에 롱바디 모델 소식은 전혀 없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측면으로 살짝 보이는 리어의 모습도 처음 보여줬던 렌더링 스케치의 과격한 모습은 사라지고 온순한 양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펠리스에 대해 모습도 살짝 보이죠. 물론 티저 이미지처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레스의 와이퍼가 보이질 않는데요. 혹시 히든 리어 와이퍼가 적용되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아쉽게도 광고 촬영 사진에서 포책된 리어 와이퍼는 일반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있겠다. 그 안으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또한 이번 티저 사진에서 보면 시필러 쪽에 받침대가 나와 그 위에 랜턴을 올려놓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캠핑 시 무얼 올려놓을 수 있게 받침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레저나 캠핑족들에게 어필하는 기믹적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어 스키디 플레이트는 정말 두툼하고 거두하게 적용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루프의 굴곡진 라인과 더불어 오프로드의 느낌을 상당히 살려주려 하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외장의 정보와 달리 실내 정보는 있지만 실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우선 토레스 실내의 대시보드 쪽 설계더라고 이전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정보로는 둘 다 개별로 돌출형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도면에서 보면 많은 기대감을 주었던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번 토레스에서는 장착되어 출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다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처럼 터치식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실제로 목격된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죠. 가장 궁금한 토레스의 가격 범위일 텐데요. 사실 요새 신차들의 가격대가 워낙 후달달하다 보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선 쌍용차의 코란도가 2253만원부터 2903만원 범위이며 그 위에 렉스턴 가격이 3717만원부터 5018만원으로 토레스의 가격은 그 중간 범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토레스의 가격대는 2800만원부터 3700만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렌토 가솔린 모델의 가격이 2958만원부터 3944만원이니 거의 유사하게 잡은 가격대이죠. 오늘은 곧 출시될 중형 SUV 내 신흥 강자가 될지 아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 모르는 토레스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